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HACKERS 토익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일만에 완성하는 토익 스피킹 강의의 Part 3 구간을 처음 들어가는 날이죠. 자 오늘 강의에서는 만능 템플릿과 문장 노하우들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템플릿만 보겠다가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천천히 만들어가면서 문제 풀이하시고 이후에 연습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학습하시기 전에 공부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First, 첫 번째 스텝은 선생님과 함께 중얼중얼 말하면서 문제 푸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동영상 강의이지만 매번 강의마다 말씀드리죠. 화면 밖에서도 같이 있는 것처럼 스피킹 계속 해주시고 만약에 나는 여러 번 반복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선생님을 멈춰두시고 연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답변 구성 및 아이디어 전개 또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지만 토이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특히나 Part 3 같은 경우에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Step 3의 경우에는 반복 연습과 문장 외우기를 병행하시다라는 건데 선생님을 중간에 세워두시거나 아니면 수강이 다 끝난 다음에 혼자 연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화면만 보고 같이 연습 한 번만 하고서 시험 보러 가시면 안됩니다. 이후에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두세 번 정도는 나만의 연습시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다 하신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제공된 음원을 가지고 Part 3의 경우에는 음원에 맞춰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답을 보고 도전하고 안 보고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음원에 맞춰서 바로 답변하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공부 방법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Part 3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 천천히 풀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부터 우리 문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풀도록 할게요. 자 Part 3는 문제가 나오기 전에 화면에 이런 Direction 페이지와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당신은 브래디쉬 마케팅 펌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토픽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설정 지문인데 자 문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문의 경우에는 당신은 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는 약속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 설정이죠. 길찾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고 지금 상황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대답을 해줄 것이다. 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대답할 거죠. 하니까 읽든 안 읽든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Finding a Direction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하면 유치해 보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딱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제를 놓치게 되거나 혹은 순간 놀랄 수 있으니까 그냥 Direction은 Direction일 뿐이구나. 지금부터 나는 대답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 Direction 페이지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Number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got directions? And how did you get where you needed to go? 이렇게 물어봤죠. 마지막으로 길을 찾은 건 언제고 거기에 어떻게 갔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화면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파트는 쉽게 말하면요. 대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상황이나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누구를 설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토킹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보는 파트로 특히 레벨 7이 목표이신 분들은 많이 말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좀 틀리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친구랑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15초 답변에는 두세 문장 정도로 답안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나는 무조건 두 문장이다. 나는 무조건 세 문장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을 하다 보면은 어쩔 땐 두 문장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세 문장일 때가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채점자는 문장 자체의 숫자의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묻는 말에 대답을 했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답안 만들어 볼까요? 마지막으로 길을 찾았던 것을 물어봤으니까 It was two days ago that I got directions. 제가 길을 찾은 건 이틀 전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It was two days ago that I got directions. 좋아요. 다음 I fou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좋아요. And I went to yongsan by subway. 여기 어떻게 갔냐 라고 나왔으니까 서브웨이를 타고 갔다 라고 나와있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And I went to yongsan by subway.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t was okay 하면서 유연하게 괜찮았어요 하고 끝났는데 It was okay. 큰 뜻은 없지만 지하철을 탔던 경험이 괜찮았어요 라는 뜻이었죠. 자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문장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 was two days ago that I got directions. I fou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I went to yongsan by subway. It was okay.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요. 자 그래서 유연한 이 포인트는 문장으로는 치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한 번 두 번 말해본 걸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혼자서 반복 연습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요. 선생님 이 짤이라는 게 뭔가요? 자 이것은 짤막한 문장들이라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주 돌려 쓸 수 있는 템플릿 문장들을 제가 표기를 할 때 짧게 짤이라고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문장들이 짧으니까 이것들 어디 있을까요? 학습 자료 속에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것들을 섞어서 대답을 만들게 되고요. 학습 자료 속에 들어있으니까 따로 출력하셔서 전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유연이라는 건 뭔가요? 말 그대로 유연하게 대답을 한다인데 우리가 친구랑 얘기할 때도 딱딱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그럼 우리가 어 나는 어제 저녁 치킨을 먹었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어 뭐 먹었더라? 아 어 치킨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파트 3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유형이므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외워서도 살을 붙여주고 유연하게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반복 연습 언제나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외워야 되는 구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짧은 같은 경우 I fou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이 문장 외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It was okay 이런 것들 외워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습을 제대로 해주시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외울 건 외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다음 number 5 When is GPS used by people in your country? 자 너희 나라의 사람들에게 GPS가 언제 사용됩니까? 자 쉽게 해석하면 한국 사람들은 GPS 언제 사용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좋아요. 역시 화면에 문제가 나오는 것도 똑같고 15초 동안 답변하고 두세 문장으로 완성하시면 되는 것까지 4번과 똑같습니다. 준비 시간 없는 것도 똑같겠죠. 물어보는 말에 자연스럽게 대답이 가능한가? 이게 part 3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좋아요. 언제 너희 나라 사람들이 GPS를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언제 쓴다라는 것이 기왕이면 앞쪽의 답안이 단도직입적으로 나아지는 게 좋습니다. 자 음 하면서 얼버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답안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문장들을 말해도 점수가 없는 거죠. 언제 사용하니 하면 언제다 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대답해 보면요. 자 우리가 흔히 어디를 찾을 때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GPS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ell 시작 well Korean people use GPS when finding a route 유연하게 as you know 알다시피 it is very useful and convenient we can get traffic information easily 우리는 교통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템플릿을 붙여서 답안을 완성했네요. 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well 시작 well Korean people use GPS when finding a route 같이 해주세요. as you know it is very useful and convenient we can get traffic information easily 네 좋아요. 자 역시 반복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외울 구간 정리해 드리면요 이런 구간 정리할 수 있겠죠. as you know 시작 as you know it is very useful and convenient we can get traffic information easily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고 반복한 다음에 외울 구간 외워주는 점 이 부분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6번입니다. what kinds of troubles do encounter while traveling in other countries? 자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때 당신이 어떠한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4번 5번과 같이 6번도 화면에 문제가 나온다는 점과 준비 시간이 없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30초 동안 대답해야 되니까 5문장에서 7문장 사이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시간이 기니까 문장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5번에 비해 6번은 답안을 더 길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내용을 말하게 되겠죠? 자 좋아요. 이 문제의 답안을 같이 한번 완성해보죠.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서롬부터 가보죠. I encounter a lot of troubles while traveling in other countries. 문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가지고 와도 돼요. 왜냐? 화면에 문제가 나와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그대로 가지고 오고 다음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이러고 나와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Firstly랑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정탬이라는 뜻은 정리된 전개라는 뜻이에요. Firstly, secondly 하는 것 정리돼서 간다라는 뜻으로 정탬이라고 이름을 줄였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I face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문화적 다름을 경험합니다. Like food and religion 음식이나 종교 같은 거요. 이렇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We are not allowed to eat beef in India 우리는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구간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천천히 크게 해주세요. 시작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I face cultural differences Like food and religion For example, 함께 해주세요. We are not allowed to eat beef in India 자 두 번째 The second point is that 두 번째는요 I usually face language problems 문화적 어려움 말고도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Sometimes it is hard to communicate with foreign people 어쩔 때는 외국인과 소통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Oh, English is always hard. 영어는 언제나 어렵죠? So that's it 하고 끝났어요.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구간도 같이 한 번 천천히 연습해 볼까요? Um, the second 시작 The second point is that I usually face language problems Sometimes it is hard to communicate with foreign people Oh, English is always hard. That's it. 예를 들면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답안을 만들어 보았는데 자 이곳에서도 역시 혼자 반복하는 시간 가져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과는 외우는 구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 라는 뜻으로 I encounter a lot of 라고요. 다음 저는 문화적 다름을 경험하게 돼요. I face 시작 I face cultural differences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 We are not allowed to 시작 We are not allowed to 좋아요. 다음 소통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다. Sometimes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Sometimes it is hard to communicate with 누구랑 소통하기 어려울 때 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언제나 어렵다. More is always hard. 이렇게요. 다시 시작 More is always hard. 자 이렇게 문장을 정리를 해두시고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문장 전체를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반복하고 외울 건 외우지만 전체를 똑같이 외우는 건 아니죠. 어차피 답을 완전히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법이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하니까 반복 연습 후에 외울 거 외우시지만 이렇게 응용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좋습니다. 네 과자를 먹는 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볼까요? We are not 시작 We are not allowed to eat snacks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고요. 또 I usually face language problems 저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작 I usually face language problems 이렇게 혼자서도 말해보셔야 돼요. It is hard to communicate with 아까는 외국인 foreigners였죠.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은 엄마랑 가끔 소통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다. 가볼까요? 시작 It is hard to communicate with my mother 이런 식으로도 응용해보세요. 자 그리고 4번 More is always hard 아까는 영어였죠. 우리 수학으로 바꿔볼까요? 시작 Math is always hard 다시 시작 Math is always hard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안을 함께 만들고 반복 포인트 외울 포인트도 알려드렸지만은 문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정리만 하고 끝이 아니죠. 다른 문제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내용 자체를 바꿔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문제를 유형을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알아봤는데 자 우리 그럼 part 3 레벨 7으로 가는 3개명 잊지 않으시면서 2번 문제 가실게요. 첫 번째 물어보는 말에 꼭 대답해야 된다.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단어를 써도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안 하면 다 소용이 없겠죠? 반드시 묻는 말에 대답해줘야 된다. 자 무조건 쉽게 많이 말한다. 자 어려운 단어나 좋은 문장을 많이 쓰더라도 많이 버벅버벅 하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거나 문장을 많이 틀리면 다 소용이 없어요. 천천히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시는데 공부하실 때 part 3는 이런 문장력을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지 정도까지 보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문법이 틀리더라도 쉽게 많이 말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레벨 7을 조금 더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반복 연습 언제나 중요하고 문장도 많이 외우시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외우다 보면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겠죠. 반복 연습 또한 중요합니다. 많이 외워도 연습을 안 하면 그게 그만큼 입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part 3 같은 경우 준비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자마자 말을 하려면 평상시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리고 간결하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하고 쉬운 문장으로 반복한다. 반복한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part 3 이 세 가지 잊지 않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누구나 쉽게 레벨 7 다가갈 수 있습니다.